2위 한번 보겠습니다. 아 진짜 살아있는 얘기네요 정말. 어메움스러워. 지금까지 겹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. 겹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. 그게 8월달인가 9월달인가 그런게 됐는데 첫 최전매 공연을 갔는데 한 30분쯤 달려왔어 공연 다꾼다고. 나는 오면서 이제 우리 출연연을 주면은 금방 보너스탈이거든. 한 장이라도 비나 안 비나. 아 받으면 바로 본다고요? 확인한다고? 뭐 좀 얘기하다가 잊어버렸어. 한 3, 40분쯤 왔는데 생각이 나더라고. 그렇죠 이제 얘기하면. 무릎에다 놓으면 바람에 날려요. 그러니까 무릎이 꼬부러지는게 있잖아. 손을 딱 끼어. 딱 집어던졌어. 봉투를? 봉투를 했는데. 손만 빼고. 돈 딱 그. 셔보니까 50만원이야. 만원짜리로. 그 오미영수 150만원 나 150만원 받기로 갔거든. 오 많이 비네요. 영수야. 100만원 같아요? 너 그 얼마가 셔봐라. 150이겠지? 뭐 형님도 150 받기로 했잖아. 셔봐 빨리. 150만원이야. 5만원짜리 하나 있고. 100만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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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장이야. 전화했지. 여보세요.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. 영수는 150만원에다가 50만원 밖에 안 넣었어요. 어떻게 해. 아니 아니. 자. 한세님한테 치워보세요. 150만원씩 딱 두 분이 다 넣었어요. 그래요? 딱 감이 잡히더라고. 그렇지. 봉투. 봉투. 영수야 차 돌려라. 형 왜요 이거. 아 이거 아까 봉투에다가 100만원짜리 하나 끼워서 버렸나봐. 차 돌려봐. 반이예요? 반이예요? 반이예요. 어디쯤인지도 모르고. 모르지. 그러니까. 확연하지. 내 느낌에는. 어. 여기다가 버린 거 같다. 그리고 또 이 고속도로 같으면 무슨 무슨 하얀 모습을 찾으면 되는데. 아. 굿도야. 굿도니까. 그러면 요만한다고. 어떤 느낌으로. 요렇게 집어들면. 밭 아니야 저보다 밭. 어. 빨리 차 돌려. 차 돌려. 어디야. 아니 대충 니가 아니 내가 아니. 아이 돌아버리겠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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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. 차 돌려가지고서. 야야. 야. 논또렁으로 조금 들어가서 라이드를 켜. 라이드를 켜는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야. 작대기 이만한게. 기계 작대기 이거 들어있더라고. 크. 이렇게. 말로 선거다. 어. 찾아야지. 백만원인데. 어. 그럼 제이크넥스야. 근데. 그때 딱 마침 찾았어요. 어. 찾았어. 어. 누가 누가. 선생님이야. 내가 찾았지. 어떻게 되겠지. 야 너무나 기분 좋더라고. 근데. 누가 가져가겠어. 꼬집꼬집 꼬집꼬집. 돈이 있어요. 그것도 그냥. 이렇게 하다가는. 뼈가 찢어져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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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. 진짜 사실 좋죠. 그럼. 근데. 남자 한 둘하고. 네. 요자 한 두 명이 왔더라고. 왜요. 어디를요. 우리. 나 돈 찾는데. 다두용금. 보니까 순경이야. 둘이 가. 왜냐면 우리가. 밭에서 무슨 도둑질을 하는 줄 알고. 이 아줌분들은 신경을 했고. 추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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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밭이었어. 오. 그러니까. 밭이나 엉망이 돼버렸어. 자오지간에. 이거 막 이렇게. 이렇게. 그렇지. 지게 작댕이고 그렇게 하면. 밭도 차고. 그래서. 하얀 거. 하얀 거. 동그란 걸 찾아야 되니까. 아유. 그게 아니고요. 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. 사정 얘기를 했대. 우리가. 했더니. 한무입니다. 이러면서. 뭐. 한무라 그래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. 아니구. 아니구. 야. 통해야 되는데. 어명서. 야. 얼만간. 물어보고. 니가 해결하고 나와라. 나 차를. 어명서. 차 타고 왔지. 아. 또 가셨다고요? 아. 차 타. 차 타. 먼저 타요. 후배. 후배 보고 이제. 네. 그래서. 얼마에 그런지. 몰라. 한 몇십만원 줬나봐. 아니. 본인 손이시니까. 아니. 어명서. 사실 착해. 다 편해요. 다음부터요. 그 봉투 꼭 챙기세요. 넌 챙기냐. 아. 형님 난. 돈. 돈봉투는 꼭. 집에다가. 딱. 챙겨 놔요. 야. 너는 참. 희한하다. 돈. 돈봉투는 챙기면서. 많은 달은 그렇게 못 챙기냐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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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